자, 일단 설명해 주자면 일단 여기서 택출하시면 됩니다. 저 후교석 투수도. 안에 상자에 있는 템도 가져가가지고. 간단하죠? 어? 이거 어디서 봤자? 이거 어디서 봤자 진짜? 여기요? 예?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? 야, 나 이거 막 프레스 봤어 이거. 아, 오케이. 왜 장비 강화를 해야 되죠? 아, 나가. 탈출해. 가능하잖아. 작업도 있잖아. 가위에 곱게임 안 와서 탈출하세요. 니 장닭XXX 되잖아. 갈까봐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한번 제 지하로 와보실래요? 예? 이미 안 보이거든요. 예. 예, 이제.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가위가 켜서. 이 게임 만들고 이제 후식하시면 됩니다. 예. 저 상자에 기본 게임이 있어요. 상자, 상자. 상자? 이거 이정도면 하지. 그거만 켤 수 있긴 해요. 다른 건 뭐. 그러네. 이 게임 만들었어요, 이제. 뭐야. 오, 잘 만들었어. 어? 어? 아아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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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! 그럼 이렇게 한, 어? 뭐, 뭐, 뭐. 근데 이거 네더 아이틀 그냥, 괜히 주.. 준 건 아닐테네. 일단 다겨복기임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. 주나 주나 아 몰카 전구나 역시 아 몰카라니